담배꽁초를 주워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꽁초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길을 걸어다니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3.3kg를 모으면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 이런 담배꽁초 수거 장치가 있던데 이걸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담배꽁초로 하루에 100만 원 벌기! 벌어서 소고기 사먹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종 팁입니다. 보시면 출력물이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다듬어낸 다음에 뭐야 뭐야? 여기 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구멍이 자그마치 1600개가 넘었는데 다 꽂아야 된다는 거죠. 헐... 짜자잔... 이만큼 이거 언제 다 꽂지? 꽂힌 채로 출력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출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살짝... 슉! 이렇게... 지금 하나 있으니까 1700번을 더 하면 됩니다. 1700번이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당 10초를 잡습니다. 대략 1700하면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동안 꽂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근데 저희가 함께잖아요. 반절이 되는 거죠? 2시간 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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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마지막! 1700개 중에... 마지막! 진짜 너무 힘들다. 3시간 7분... 이제 이게 두 개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거고요. 와... 깔끔하구만! 깔끔 잘 될까? 꽁초 몇 개 한 번 주워보시죠. 여기 바로 지금 회사 앞에 담배 꽁초가 있죠? 꽁초. 오케이. 가봅니다. 과연 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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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쑤시개. 필요한 건 안 잡히고... 어...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손으로 집는 거보다 느린 것 같아요. 잘 주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보자. 다음 방법이 뭔가요? 오, 이거 화장실 닦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솔 사이사이에 담배를 집어서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쓸면서 튕겨주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빗자루질 하듯이? 빗자루질 하듯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딱 밀어서 여기 담배꽁초가 여기 탁 올라가요, 이렇게. 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나무님, 이 쇠봉은 뭐예요? 바퀴 축이면서도 이 기어를 이용해서 솔에 속력을 전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면 솔도 굴러간다? 맞습니다. 이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여기 솔이 연결되게 돼야 됩니다. 아까 그 변기 솔. 이 기어를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역회전을 하죠? 이런 쓰레기들을 날려줄 거예요. 이 사이에 간격을 둬서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빗자루로 톡, 톡, 톡 치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받치는 판이 있어야겠죠? 엉성하지만 그래도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만. 공천 치우는 거 발견.. 자. 가보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보이세요?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런 방식입니다. 2, 4, 6! 6개. 나훈님, 이러기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러니까요. 쓰레바지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거 끓자. 한번 가보시죠. 지금 12시 54분. 살이 아시세요. 아주 짧은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기쁘는 전시회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대표작품 30여 점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팬사인회는 물론이고 수드레오님의 강연, 메이커들과 함께 직접 메이킹을 체험해볼 수 있는 워크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그럼 이제 담배꽁초 줍는 거 보러 가실까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게 오레탄 시트라고 말랑말랑 고무재질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에 딱 앞에 대가지고 약간 그거 같다. 쓰레바기 앞에도 고무 달려있잖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밑에다 싹 이렇게 딱 붙여주면 완성이 아니라 팔을 달아줘야죠. 팔을 달아줘야죠. 손잡이. 나머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꽁초 바지, 꽁초 쳐주는 솔, 이렇게 손잡이까지. 맞습니다. 오케이, 나머님 한번 테스트해보시죠. 안 되면 어떡하지? 꽁초 많거든요? 네, 가볼게요. 보이세요? 벌써 하나 먹었고? 오, 먹었어. 오! 잘 됐는데요? 나머님. 이 정도면 대성공인데? 잘 됐는데요? 100kg 한번 모아보시죠. 아, 100kg가 아니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가보시죠. 오케이. 후. 나머님. 진짜 우리 1억 있어요? 이거 뭐해요? 진정. 아... 뭐 하나 다치신 거예요? 최근에 이사해가지고 책상 프레임 조립하다가 넘어졌거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군쇄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저 응급실 갔다고 사진 보내주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님 꽁초 줘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거. 어, 죄송하게도.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드디어 꽁초를 주우러 나갈 겁니다. 예스. 이 시간이 직장인분들 식사하시고 담배 태우시고 바닥에 꽁초가 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좋을 걸로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아, 그치. 지금 아주 햇볕이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자, 선생님 지금부터 주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벌써부터 많아요. 오고, 네고, 네고. 후후. 이렇게 줍다 보면은. 아니, 그럼 부자 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잘 만들었다, 이거. 그렇죠. 선생님. 지금 성수역 앞에 도착했는데. 이만큼 주웠거든요. 그냥 아무 신경 안 하고 걸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확실히 2호기가 결정품이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밖에 못 줬어요. 뭘 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수 먹자굴목들 있잖아요. 동목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볼까요? 오, 노단지다, 노단지. 여기. 여기 다 동인 거잖아요. 따라란. 나이스. 수수님. 네. 왼쪽 골목이 딱 노단지일 것 같아요. 노단지. 느낌이 딱 와요. 그렇죠. 슬슬 걸어다녀도 줍기가 좋은데요? 오, 와우. 수수님. 네? 여기도 있는데 제 걸로는 안 집혀요. 아, 기다려 보세요. 역시 1호기랑 2호기랑 다르구만. 와, 대박. 다 됐어요, 예수님? 아니, 근데. 여기 있을 때 많아 보였는데. 여기 있으니까 왜 이렇게. 구멍 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열심히 주면 되지. 가보시죠.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포기는 없죠. 소고기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마저 주워보시죠. 공천 없네요. 공천 없네요. 너무 깨끗해, 지금. 그러니까요. 공천 없는 거린가봐요. 에이, 공쳤다. 우선 나가볼까요? 경쟁자 늘어나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수도 요만한데 들어오면 엄청 많이 많대요. 맞아. 맞아. 맞아, 하수기에 많아. 하수기에 많아. 하수기에 많아요? 네. 기계를 제작해야 된다. 한 번에 많이 죽으려고 만든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죽으려고. 어찌다. 어머니들이 하수구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수 봐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왜요, 왜요? 어? 솔깃한데? 아, 이거 하수금만 공략했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하수구 뚜껑 따르기 위해 만들었어야 돼요. 아니, 이거 못 여나?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많이 회식하는 공간이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담배 틀은 걸 많이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너무 깨끗한데요? 왜지? 아니,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아, 상인분들께서 매일 치우시나 보다. 아, 그리고 환경미화 분들께서도 계속 치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깨끗해요, 지금. 통초가 많이 없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저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송동구 스마트 흡연 부스. 저기를 수거하는 것도 룰에 어긋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 룰에 어긋나죠. 저 안에 꽁치가 저렇게 많은데? 저 한 주먹만 집어면 안 되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스님. 네. 우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1호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호기. 이거는 풀을 수거했다에 조금 더 가깝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 시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낮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빌딩이 안에 있고 빌딩에는 또 저런 흡연구역이 다 있으니까. 네. 굳이 돌아다니면서 피해 복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회식 딱 하고 식당에서 나올 때를 노린다. 야, 뭐 9시? 9시? 자, 드디어 2차전입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고 잠에 피고 꽁초를 버렸을 거란 말이죠? 꽁초를 다 죽었다! 반대시! 사무! 풋불! 우리 우선은 목적지를 한번 1차로 정합시다. 성원수에서 가장 사람 많은 곳 하면 어딥니까? 감자탕집. 분명히 기다리시면서 한 대 태우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그 핫플레이스예요. 굉장히. 굴소아. 기대 이한대? 생각보다 깨끗해. 대로 배녀서 안 피나? 이렇게 도로 한복판이잖아요, 여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담배를 태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골목으로 해야 된대, 골목. 그렇지. 사람들이 인정이 좀 드물어야 돼. 아, 초입부터 다르긴 하다. 초입부터 다르다. 와우, 그렇지. 와, 노다지, 노다지. 오케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으니까 좀 뿌듯하긴 하다. 아, 저는 여기 미칫해지는 걸 보면 좀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아까 준 만큼이에요. 나온 지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아까 3시간 한 것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다. 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손으로 죽겠습니다. 그쵸. 잘못 악기 쓰면 안 되니까 가시죠. 잠시만요, 선생님. 또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좀 너무하다. 죽을까요, 우선? 그럴까요? 어휴, 힘들다. 버리시죠. 오케이. 자, 깨끗하게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저 가보시죠. 심한데? 드디어 도착했어요, 회사님. 우와. 우와. 성수이 있는 꽁초는 우리가 다 준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처럼 밤에는 좀 더 많았어요. 28,522보. 오늘 19.6km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일 가서 팝시다, 농사무소에. 퇴근합시다. 가자. 가자, 가자. 오지 마세요, 냄새. 아, 냄새. 아, 많이 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희 담배꽁초를 수고보상제 이쪽에 깃불이요. 타락에서 공장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하는데? 막, 쓸모없는 거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담배꽁초 죽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계, 기계로 죽는 건가요? 이렇게 기계를 6시간 동안 죽고, 죽고 다닌 건데 참 저희를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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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245g? 30 곱하기 245 약 7,350원 7,350원 저희가 열심히 준 꽁초와 맛바꾼 시원한 커피입니다. 오, 맛있어.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 등을 줍는 행위라고 하던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꽁초 줍고 커피 한 잔 받고 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꽁초들이 하수구도 막는다고 하고 되게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의미도 있고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김밥 맛있어!